아 뭐 이런 변대가 있어 보고 찾아오는 거 아냐? 근데 언구독 당하는 거 아냐 이거? 아이디 바꿔야겠다 골프에서 싸는 걸로 한 2,800개 되는 거 같아 어 저기 집에 있던 거 아냐? 사람이다 와 나 시야 겁내줬 내 가방 4,000개가 넘었어? 그래서 얘 좀 잡고 하자 나온다 나온다 아싸 아싸 이 집에 있는 거 아냐? 가는데 괜히 약간 싸우는 듯한 느낌도 났는데 뭐야 3N 아 이거 써드? 하하하하 써드니 으아아악 써드니 으아아악 그래 가끔 이런 푸록도 나와줘야 할만하지 와 뒤돌려 뒤돌려서 개쩔었다 방금 아 왠지 한 명 있을 것 같더라고 얘네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일이 없는데 여기 털고 나서 처음에 여기 내려가지고 진작 다 털었을텐데 아하하하하 30대의 반성 뭐야 하하하하 4,000개 뜯고 해킹거라고 맞아 4,000개 부족하신 분들 충전해 두세요 으아아아아아 다시 보기 보시면 돼 에지롱 잘라놨죠 이렇게 한번 봐야돼 이렇게 열심히 가는데 뒤에 떨궈줘도 없단 말이야 헉 완전 가까워요 내꺼야 내꺼야 아 고자리였냐 하하하하 아 잘못했네 안 돼 이렇게 열심히 먹어도 되냐 좋은 생각이 났어 여기서 먹으러 오는 거 죽이잖아 어때 여기에다가 숨겨놓고 난 이런게 너무 재밌다 보급적이 떨어지지 여기 봐라 그 기름 없지 않아 친구야 으 흡 읏 음 에 Een 하하 보이는거 아니야? 어떻게 해? 원메쇼 아 오토바이 깼네 저 새끼가 이걸 타야지 그걸 깨면 어떡해 저리로 뛰어가자 총소리 난다 지금 나이스 나이스 찾아오는거 아냐? 아 뭐 이런 변대가 있어 찾아오는거 아냐? 아이디 바꿔야겠다 골퍼에서 싸는걸로 어떻게 미안해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낚시에서 죄송합니다 가야하네 몇대 잡은다 아니야 설마 우리 구독자는 안그래 우리 구독자는 그런걸로 안서운해 원래 인성질이 좋아하는 사람이라 당하면 개빡친댄 어떡하지 좋지않아 좋지않아 어 보쉬다 안돼 너는 왜 탑10인데 돌아다니고있냐 생각보다 끈질긴 곳이었구만 간에 점프하는 순간 착취하면서 꽝 무기기 되게 반가운거 되게 웃기게 봤지않았어? 명 controversial 왤왜 깝쳐 좀 기다려볼걸 그랬다 그치? 다리며 나 삼뚝이거든 눈을 쏘고 싶다 몸이 다 보인다 눈은 맞추고 싶어진다 모르지 않는데? 미안 하나만 봐줘 하나 다음 tougher 이제 시간 20초 30초 거부 가야 되는데 한 방에 한 방에 하나 둘 제발 봐줘 한 방은 봐줘 나 있어 세 명 이쪽에 한 명 있었는데 한 명이 어딨을까? 아이고 길이 별로야 너무 잘 보여 인이다 저쪽 반대편에 있냐 사선에? 잠길 텐데 저기는 발소리 난다 아래 하나 나 양각인 것 같다 아래 하나 오른쪽 하나인데? 어 미안 미안 어 고마워 다리 그렇지 않았네 아 아 아 이거 뭐야 아 사람 살펴 뭔 아 쟤 때문에 10호 터지면 내가 죽는다던데 둘이 설치하면 내가 죽는다던데 아 아 조졌네 아 이거 떨어졌다 아 아 아 구상 별로 없나? 아 내가 졌을 것 같은데 그니크가 없었나? 나 구상 싸움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길래 총 쌓거든 오라고 근데 오더라고 좁은 시선을 이불로 점사를 썼거든 딱 그냥 딱 진짜로 부른거야 여기선 고민했겠지 근데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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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아 보시다 저기서 보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이 근처였는데 차가 왜 있지? 놀랬을게 차가 왜 있지? 어떡해 가셨나? 가셨나 어떡하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배그는 요즘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없어 누가 더 더럽게 하는가 상대를 접게 만들어요 상대가 컴퓨터를 꺼버리게 만들어야 돼 이분 열 받아서 배그 껐을거야 끄셨나요? 마카로 갔습니다 놀려서 죄송합니다 오신김 킥뼈 하나 드릴게요 화를 삭히시고 구독은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학교 뭐? … …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